동그라미와 세모를 거두어 오너라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서 나쁜 짓만 골라 한 놈 가자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공덕을 많이 쌓은 신분이구나 가마에 오르시지요 또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우돌은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는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공부를 하다니 별 치거라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